위원장님은 우리 후대에게 어떤 분으로 이렇게 기억되기를. 아니요, 저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. 절대로 후회한, 나중에 후회할 일은 처음부터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. 후회하고 후회를 하게 되면 이미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상황이다 이거예요. 나는 그건 대통령이고 무슨 정치인이고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자기 하는 행동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날 걸 가라고 알고서. 그때 가서 후회할 짓은 절대 처음부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. 나는 그게 후회하고 나면 내가 그때 안 그럴 걸 그거 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우리 후대가 기억할 때 김종인 위원장님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분으로 이렇게 기억. 저는 사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어요. 누가 날 보고 팽두당하고 했다고 그러지만 나는 내 스스로가 싫으면 떠나버리는 사람이지. 내가 거기에 붙어서 아참하고 해서 한 자리라도 하고 싶어는 나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. 네. 네. 네.